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는 최차성 짜단 네. 빵 자, 여러분들 2022년 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한국사. 제가 지금 방금 EBSI에서 지금 생방송을 지금 했는데요. 댓글들을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국어하고 수학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댓글이 이렇게 보는데 제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사 얘기를 했는데 아, 역시 한국사는 힐링이었다. 한국사는 정말 희망이었다. 한국사 1등급, 2등급, 선생님 잘 찍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한국사, 저는 참 이게 가장 좋은 그런 시험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한국사에 대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20문항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근대 전근대 파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전근대는 바로 선사 선사시대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고대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고려가 있겠고 조선이 있겠죠? 자, 요렇게 나뉩니다. 자, 근대 한번 볼까요? 근현대 근현대를 한번 보면 근현대는 크게 개환기가 있겠죠? 개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있겠고 그 다음이 현대사 네, 요렇게 있겠죠. 자, 시험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면요. 아,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6월, 9월 모평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문항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사에서 한문항 고대에서 두문항 고려에서 세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네문항 합이 몇 문항이에요? 예, 전근대는 그래서 열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요렇게 나왔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근현대 근현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6월, 9월 모평에서 나왔던 숫자와 똑같습니다. 개환기에서 세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네문항 현대사에서 세문항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열문항 그래서 합이 20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6월과 9월 모평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6월, 9월 모평 이건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모두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EBS에서 제가 파이널 파이널 강의를 찍었죠. 50분짜리 네 편 찍었는데요. 자, 적중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마 그 강의만 들으신 친구들도 아마 여러분 대학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이 강의를 보시는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EBS 통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뭐 한국사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분석은 난이도 분석을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자, 이 난이도 분석이 참 애매한게 기본적으로 이 한국사의 난이도는요. 에 없어요. 한국사의 난이도는요. 모든 문제가 모두 쉽다에요. 네. 쉽답니다. 어렵지 않답니다. 왜냐면 왜 이 쉽다라는게 나오냐면 이 한국사 수능한국사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뭐냐면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기본적 소양을 묻겠다. 요게 목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심 문제가 모두 다 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깐깐했어요. 쉬워요. 예. 쉬운데 쉬운 수능끼리 비교를 했을 때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깐깐했다. 라고 하는거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수능 시험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언론에 좀 회제가 됐어요. 야 어떻게 고3 수능 한국사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냐 뭐 이렇게 기사로 좀 나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약간은 좀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살짝 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쉬웠는데 비교하니깐 그 쉬움 중에서도 살짝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서 첫 번째 수능 한국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내년도 6월 모평을 봐야 뚜껑을 열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내년에 수험생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내년 6월 모평 좀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요.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해설하는지 제가 이제 해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썼어요. 파이팅!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 가리고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